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옳은 일이 있고 또 틀린 일이 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현화를 둘러싸고 당신의 올바름과 나의 올바름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옳다, 틀리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자명한 일인데 이걸 두 곳으로 다투는 일이 풀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사람에게 올바른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번에 조국 사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일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국과 그 가족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시시비비, 옳고 그름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니까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비리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비리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비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실이나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 씨의 부인이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으면 위조한 것이고 또 위조 안 했으면 안 한 것입니다 위조했으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나쁜 일을 한 겁니다 조국 씨가 딸아이를 위해서 당국대 영어 초록의 수정 작업에 관여했으면 관여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으면 관여하지 않은 겁니다 조국 씨가 자유주의자이면 자유주의자인 것이고 사회주의자이면 사회주의자인 거지 청문회 장소에서 조국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이기도 하다 그건 아닌 거죠 하나가 진실인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검찰 수사를 두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리 의혹과 정거인멸 움직임이 포착됐으면 검찰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항상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계산적인 공리적인 그런 접근법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이죠 검찰에게 지금 옳은 일이 뭐냐 검찰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많고 옳은 일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런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례 첫 번째는 검사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주장입니다 서지연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운 글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서지연 검사가 잘 이야기했네요 서지연 검사나 일반 국민이나 간에 사건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사건의 실체를 잘 보고 밝혀달라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그리고 은폐해서 안 되니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국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1선 검사 입에서 정치 검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죠 여당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를 1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사가 서지연 검사가 입에 오르내린 것은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죠 지금 검찰이 정치의 검찰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맹백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당이 만들어낸 일종의 가차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검사가 아무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여서 사용하냐 이야기죠 사례 두 번째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낙인 찍기입니다 9월 8일 일요일 날 조국 후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에서 아마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거센 성토와 함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제기된 모양입니다 한 참석자는 격하게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비위사실 공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는 결국 윤 총장이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거치를 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다 검찰이 지금 조직적으로 비위사실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서 검찰이 비위사실을 공포하는 주범이라고 그렇게 자꾸 덮어 씌우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낙인찌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는 겁니다 여당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수사를 개시해가지고 해미가 드러났는데 그걸 전부 덮은 채 수사를 종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수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해봐야 사람만 치사해지고 국민들의 의혹만 아 저 친구들이 정말 구린대가 많은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여당에서 지금 시도하는 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비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작을 펴고 있다는 거죠 이걸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가짜 프레임을 검찰에 디프 씌워가지고 검찰이 곤혹스럽게 해서 어떻든 사건에 대해서 좀 손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걸 아 저게 잘못된 죄를 검찰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례 보시죠 여당이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9월 8일 날 여당의 최고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온 모양입니다 그 회의에서는 검찰이 다시 정치검찰로 복귀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여론몰이식 수사라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회 부회장을 지내고 육선위원인 이석현 의원은 전공법으로 조국을 임명해야 되고 그것이 정이다 물러서면 공수처는 물 건너간다 검찰이 집단 사표를 정하면 다 받아주면 된다 현재 검사총원은 2,800명밖에 안 되고 변호사 풀이 2만 2천명으로 되니까 주무법무부 장관이 검사 지망자를 공모해 개혁적인 변호사를 선배려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여당 위원들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현근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가 과연 검찰 난인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숨을 좀 고르기를 하고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동료 위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민주당 위원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당이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 공작인 것을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만 수사를 하라는 그런 압력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실체적 진실이 뭐냐에 그것을 검찰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전망입니다 조국 후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가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간에 검찰에 대한 후폭풍은 상당히 심하게 몰아칠 거로 봅니다 청와대건 여당이건 간에 이런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에 익숙하지 않는 거 하니까 우리 탓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데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데 아주 익숙지 않습니다 여당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간에 많은 책임들을 정치검찰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끝까지 윤석열 총장하고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원성도 강하게 일어나겠죠 흥미로운 것은 여당과 청와대가 지금 부러짓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 검경수사건 조정과 동시에 공수처 신설이 됐으면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조국과 같이 청와대 주변의 권력형 비리는 영원히 밝혀질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저희가 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청와대나 여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끌끄럽고 불편하겠지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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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